안녕하세요 쏘잉만디입니다. 오늘은 베개커버 리폼 해볼께요. 먼저 낡은 겉면을 떼어내 주시구요. 굉장히 오래된 베개죠. 요즘 많이 쓰는 베개가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베개에요. 동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죠. 그런 베개인데요. 7cm 3cm 사각형을 여러개를 만드신 후에 베개 길이만큼 이어줍니다. 베개 양쪽에 넣을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 7cm 3cm 사각형을 여러개 잘라서 베개 길이만큼 이어서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반대쪽 면에는 조금 더 사각형을 크게 했어요. 7cm 8cm 사각형을 반대쪽 길이만큼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천은 베개의 낡은 베개 커버 잘라내고 그 길이에 맞춰서 그 크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가운데 천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양쪽에 방금 했던 천 모두 홈질로 이어줍니다. 손 위에 겉면을 놓고서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키신 후에는요. 기존 베개 커버와 잘 맞추어서 내면 모두 공구르기 해줍니다. 찍찍이 부분을 남겨주시구요. 내면을 모두 공구르기 해주신 후에 원하는 모양의 수를 놓거나 필터를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모양으로 캘팅도 해주시구요. 베개 커버 만들기 끝이에요. 찍찍이 부분 잘 맞춰서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낡은 베개 커버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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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